쾅 쾅 쾅 쾅 주산과 서울의 대결 김지환의 서비스로 1매치 출발합니다 쾅 쾅 쾅 미스위브로 지켜냅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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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옅 그렇습니다 쾅 아 제 박 п 박 남 5 크리 2 ا 2 구 에서 반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젠 변화가 필요한 김지환 짧게 내중니다 아 좋아요 지난 시즌 대통령기 단체전 1위 축의 회장기 단식 3위를 거머쥔 베이처리 3고 네트하트가 지금 너무 늦고 있어요 지금쯤은 어느정도 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범실나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 베이처리입니다 자세 취합니다 직선타 서비스는 김지환 선수입니다 넷 쓰리 백핸드 백핸드 뿌리치면서 포핸드 네트에 걸립니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요 바나나플릭 베이처리 그렇습니다 베이처리 서비스 기습적입니다 4구득 대전 내동중 중원고를 나온 김지환 다시 이어가는 서비스 3구 3구득 3구 3구 5구 4구 4구 5구 오 베이처리 4구 4구 짧은 서비스 짧게 리시브 어올 찬스를 보냈습니다 다스핀 전환 밀어붙입니다 기습적인 서비스 3골 상견이 드러납니다 자아 못해요 받아냅니다 김지환 그리고 베이철 계속 쏘아줍니다 각도 변화 아쉬워합니다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두 번째 게임 중반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3구 3구 마무리 자 다시 리드하는 베이철 넘기지 못합니다 4구 마무리 4구 마무리 4구 마무리 2점 달라고 하지 마라 이러한 주문을 하거든요 자 득점 가져봤습니다 1매치 종료합니다 4구 마무리 4구 마무리 4구 마무리 4구 마무리 4구 마무리 4구 마무리 4구 마무리